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 맥럭셔리, 자본적 지출, 본드메일, 자연독점, 사일로효과, 제로쿠폰 채권, 정부실패, 열거주의, 포괄주의, 정책시차, 골드뱅킹, 정크본드, 배드뱅크, 클래시 페이크, 메뉴비용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3페이지, 명품이라 불리던 상품들이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출시되면서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명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현상이며 맥도날드와 명품을 뜻하는 럭셔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맥럭셔리라고 하는데 앞에서 배운 메스티지와 비슷한 의미죠. 자, 두 번째 자본제에 대한 사용 가능 내용 연수의 연장을 목적으로 한 대수선 또는 개보수나 그 재화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지출 자, 밑줄 그세요. 그 재화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지출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본적 지출의 반대가 뭐냐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는 뭐냐면 아, 이게 저기 무슨 제가 뭐 이렇게 뭐 성형수술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싸움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거를 그 성형외과 가서 이걸 꼬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야. 다친 거를 고치는 거죠. 그죠? 근데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성형수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건물로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은 이 건물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거는 자본적 지출인데 어떤 건물에 사고가 나서 이만큼 자동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이만큼 부서졌어. 그럼 이거는 이제 다시 수리를 해서 다시 재기능을 하게끔 만드는 거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죠? 자본적 지출은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 채권을 매개로 기업을 공격하는 방법을 본드메일이라고 한다. 본드메일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보유 채권을 매개로 기업을 공격하는 방법. 자, 보유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경영권을 압박하는 그린메일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의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점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생겨났으니까 이거 자연 독점이죠. 그죠?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해요. 자, 미치고 있어요. 자연 독점은 왜 삼기냐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해요. 이렇게 비용 곡선이 우하향한 이 구간에서. 자, 그 다음에 조직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지 않고 내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이며 조직 내에 부서 이기주의를 일컫는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일로 효과라고 그러는데 사일로가 뭐냐면 곡식 창고인데 저장한 다른 종류의 곡식들 간에 섞이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해서 이걸 사일로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이자를 대신하여 발행 가격을 이자에 의해 할인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상환 기간까지 이자 지급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보통 발행 시점에서 만기 시 지급 액면 총액에 대해 할인 형식으로 발행한다. 이게 뭐냐면 제로 쿠폰 채권인데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표채 같은 경우에는 가령 채권 가격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100원으로 발행해서 이자를 이렇게 3년 만기라고 그럴 때 1원씩 이렇게 매년마다 주거든요. 이표채는. 근데 제로 쿠폰 채권은 액면가가 100원이라면 애초에 발행할 때 97원으로 할인해서 발행을 해. 그런 다음에 만기가 되면 100원을 주는 그런 걸 우리가 제로 쿠폰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자는 안 주고 애초에 할인된 가격으로 요거를 파는 거예요. 이자 대신. 자, 그 다음에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거. 요거를 정부 실패라고 그러죠. 정부 실패. 이거 글씨가 안 나오는데 이거?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 따라서 요건 빼세요. 요거.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열거주의라 그러고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체계를 우리가 포괄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는 어떻게 다르냐? 열거주의는 이거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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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포괄주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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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나머지는 다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되고 요거는 되는 거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되니까 어느 게 더 자유로운 거예요. 포괄주의가 훨씬 더 자유로운 거겠죠. 열거주의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을 수립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시행되는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정책시차라고 합니다. 정책시차. 자, 이런 시차 문제, 시차 문제 요거를 가지고 통화주의학파하고 케인자학파하고 막 싸우는 거죠. 요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125페이지. 금의 실물거래 없이 은행에서 만든 통장을 이용하여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금융상품을 뭐라고 그러냐면 골드뱅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어서 원리금 상한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채권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정크본드. 신용도가 아주 낮은 채권이죠.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를 말하며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 배드뱅크라고 합니다. 배드뱅크. 자, 그 다음에 고급이라는 뜻의 클래시와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를 합친 신용으로 진짜보다 더 멋진 가짜 제품을 의미한다. 가령 콩으로 만든 고기가 있는데 맛은 고기랑 비슷하지만 식당 균형 측면에서는 고기보다 더 뛰어나다.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클래시 페이크라고 합니다. 클래시 페이크.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중국산 중에서 중국산이 대부분 좀 카피하는 게 많은데 뭐 대륙의 실수 그래가지고 더 좋은 거 나오죠.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공급자가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조정할 때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의미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메뉴비용이라고 하죠. 메뉴비용. 자, 오늘은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